예, 삐쌓! 농구장 와본 적 있어? 학교 농구장. 학교 농구장? 학교 농구장 우리도 가봅게. 처음 가봐. 전 농구장에 처음이거든요. 농구장 와본 적 있어. 없어. 여기도 처음이야. 야구장만 가봤지.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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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아이돌이신가 봐. 모두가 마이크? 응, 모두가 마이크. 모두가 마이크? 응. 우리는 핸드셋을 필요하지 않아? 여기? 네, 여기.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슉훈훈훈훈훈훈훈훈훈 вообще. 참고 candid perman. 솜훈훈훈훈훈훈훈을 타로唐사 아 진짜 전깔랑 힘을 줘야지 오 전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굿굿! 영국왕이랑 거리가 뭔데? 전혀 전혀! 롤레이든 멱크 거예요 롤레이든 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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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농구장은 이거의 3분의 1이에요 롤레이든 멱크 뭔가 되게 이쁘다 영화같은 영화 속 같아 여기 멋있네 여기 여기 또 미스아 우리 사회사 관람들이 샴페인 먹으면서 어 액 오! EVERYONE! 아 이것도 맞아! Good shot! Good shot! Good shot! I hope... I hope everyone has great time. 일단 하면은 노래 나오면서 조명도인 될 거예요. And right after we end the song, and when the song ends, who's gonna give us the microphone? Oh, you don't. You don't have the microphone? Yeah, we're just gonna dance and then when we do mend, when we talk, we need the microphone. Do you need mic stand? Do you mic set it? 아니, 아니, 노다. 노래도 해도 되나요? 그러면 헤드셋이 없죠? we don't have that here. You don't have the microphone pack right, for the headsets. We never were told. They sold us four mics. 탱만 추니까 되게 이상하다고 노래 불러줄 수 있냐고 헤드셋이 없대요. 그래서 핸드 마이크로 노래 부를 수 있어요. 그럼 춰. 그쵸? 응 그렇죠. 핸드 잡고 이거 할 수 있어. 나는 이거. 이거? 이렇게. 그냥 잠깐 내려보자. 그래? 응. 선수 소개가 겁나 힙해요. 완전 힙해요. 근데 약간 심판 같은데? 아 그래? 옷이, 옷이 심판 룩인데? 어? 근데 약간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AB6. AB6? Is it K-pop? 네, I don't know. 오케이. I have a 10-year-old daughter and she loves K-pop. 오. Yeah, so she knows, she'll probably, she'll be here later. But she'll, she probably knows you. AB6? daughter maybe know our team yet. Yeah, okay. AB6. AB6? Yes. All right. Thank you. Oh my god, 짜릿해. 짜릿해, 짜릿해. 대화하는 거 너무 좋아요. Good dude. Thank you, guys. Thank you. Brian! Yes, Brian! Hi there's an album fromane! He took off to 더. He just worked for a great family. He took off to the moment. He took the频 in the last 나는 거 praticamente아...' I'd say, Karen, 나를 부른다, kعم vaig Heejong. I'd say, 신raELIP! He came on, I'd say, and I'd say bene! Woodla dankey! This is glue! He junto one of his dog was, And I'll lay into those LG Transports? He died! 가사에서 공연을 시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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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잔! 여러분! NBA 농구장 비표 받아보셨어요? 저는 받아봤습니다 이거.. 반납해야 되나? 내가 NBA 농구장에 올지 누가 알았겠어. 오늘부터 제일 응원하는 팀입니다. 스태프, 동영, 김, 하프타임. 하프타임에 공연을 하러 왔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농구장에서 또 경기, 농구장에서 또 공연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 많은 노래와 많은 무대를 해본 사람이잖아요. 몇 년 동안? 근데 느낌이 색달라요. 약간... 뭔가 이상했어. 아무튼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 약간 조금 부끄럽기도 하면서 뭔가 약간 낯설기도 하고 약간 자신, 뭔가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이따 무대 잘 하고 올게요. 아까 리허설 했잖아요. 저희 리허설 했는데 되게 뭔가 멋있더라고요. 미드에 나오는? 미드에 나오는 그런 경기장 같아가지고 가서 이제 많은 분들 앞에서 백덤블링을 할 생각에 다리가 조금 떨리는데요. 며! 걱정되네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둘 셋 셋 셋 둘 너도 셋 자중력한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무 뿌듯해 너무 뿌듯해요 아마 아시는 분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텐데 역시 감성을 다들 질러주셔서 너무 기분좋게 했습니다 엘리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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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었어요 해외여행사분들 또 계시고 한국예비뉴분들도 계시고 농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모이신 자리인데 또 K-POP에 성공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연구장에서 춤을 춰보는 경험이 흔치 않은데 재미있는 경험했네요 영어 인사말을 좀 매끄럽게 하고싶었는데 중간에 목이 메여서 한번 멈칫했는데 고맙습니다 영어를 잘해보고싶었네요 아쉽네요 팬미팅을 저희가 또 했었잖아요 팬미팅도 좋지만 콘서트셋으로 한번 미국을 다시 오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게 했고요 엄청 뜻깊은 경험인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다음 투어 왔을 때도 다른 더 좋은 기회가 있어서 더 많은 분들 앞에서 저희 AB6IX에 춤과 노래를 하면서 많은 미국 팬분들에게 알리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때? 긴발? 다 떼지는 거예요 일단 여기 아이언맨 마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PWJ 마크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전체가 다 탈부착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나도 커스텀 운동 에어포스가 꽤 있거든 근데 찍찌기는 처음 봤어 나도 진짜 찍찌기는 처음 봤어 나는 아 나 찍찌기는 처음 안 봤어 전체 찍찌기는 처음 봤어 여기 찍찌기는 나이키 찍찌기를 저번에 진짜 안 봤었나? 난 신났어 누군가 이렇게 찍 뛰는 거 보여줬네 너 아니까 누구지? 해봐 안 할래? 해 해 나 싫어 해줘 해줘 궁금해 궁금해 빨리 해주세요 저 웅이 형이야? Hello 82 We are AB6 지금 밖에 있는 웅이가 너무 시끄러워서 웅이가 좀 많이 시끄럽네요 많이 신났어요 젊은 웅이와 젊은 대위가 좀 많이 시끄러운데요 웅이가 더 leuk 웅이 형이 웅이 형이 질까 네 오 사랑하는 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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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메이저 패럭, 메이저 패럭 이것은 대휘가 이제 이렇게 숨 크게 쉬면 하지마 더 이상 못 참으니까 하지마라는 뜻이거든요 그때부터 안 해 꼭꼭지 못 먹어 애기 꼭꼭지 못 먹어 애기 우리 다 헤어졌던 희망 I love your honesty I love your honesty 우리 다 헤어졌던 희망 우리 다 헤어졌던 희망 우리 다 헤어졌던 희망 Thank you Thank you 준비 준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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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기고 너무너무 멋진 아티스트 분들 아티스트 분들 그대시면 서울들아 예 예 예 예 헬로 에디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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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둘 셋 둘 셋 안녕하세요 에디툼입니다 하이 하이 헬로 나이스 투미 아 무슨 그런 인사까지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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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멋있는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생겼어 우와 이 의상을 어떻게 준비했지 대단하다 의상이 저희가 입어도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잘생겼는데 랩이 여기가 이런 여기가 여기가 랩이 한 명이 투미니 하나도 여기가 레벨에 맞춰서 함 아 여기다 해볼게요 형은 하지 마요. 하얗잖아요. 형은 좀 탈 필요가 있어요. 탈 필요가 있어요 형은. 하얗게. 혹시 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형.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너무 웃기네. 우와 멋있다. 우와 멋있다. 진짜 멋있다. 우와 진짜 멋있다. 우리도 나쁘지 않아. 하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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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인지 알지? 하얗! 형이 들어줄까 아니면? 아니면 괜찮아요. 제가 해보는 거 더 팔이 좋아. 이거 그거 아니에요? 소나기? 나 너무 잘해 잘생겼어 진짜 잘 찍으신다 잘생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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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버리 케미스트리 페이보릿 그 놀러 왔다 우리 힘드시겠어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나 진짜 진짜로 타도우 잘 추시는 거 같아 과찬이 듭니다 나 우진인 줄 알았어 나 진짜 내 판인 줄 알았어 너무 잘해가지고 나보다 나 아니요 거짓말 고마워요 거짓말 나는 김동이고 김동현이었어 아니요 아니요 여기 가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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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야 돼 3 2 1 4 3 2 1 저렇게 정말 이렇게 저희를 보고 이렇게 안무 따고 연습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이거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해주시는 걸 이렇게 보니까 정말 연습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커버를 너무 완벽하게 해주셨어요 진짜 무슨 뮤직비디오 써도 될 정도로 안무 카피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하면서 약간 무대하는 느낌? 걸어오시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오시는 분 야 이런 멋이 있으시더라 그래서 보면서 진짜 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구나 다시 한 번 케이팝의 대단함 우리 케이팝을 사랑해주시는 사람들의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케이팝의 대단함 지금 여기 땅이 모래나 이런 데서는 아마 그 전갈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랑 뭐 제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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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덤블링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잔디밭이랑 마지막 마당몰에서만 덤블링하시고 전갈춤 추는 걸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만약에 땅콘디션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한 번 촬영할 때 몇 번 정도 테이스트를 한 번씩만 가요 오우 오우 한 번에 한 번에 아하하하 이따가 두시에 팬분들하고 만난다는 내용이 담긴 티저를 찍을 건데 한 명씩 프레임 안으로 들어오면서 멘트를 하나씩 치실 거예요 뿅뿅뿅뿅 뿅뿅뿅뿅 네 뿅뿅뿅뿅 네 우리는 항상 알그나스 알그네 아리끈 아리끈 KPM, yo, at Maidan Courtyard. See you soon, Avenue. 베이가 지금 거의 B 선배님 수준이에요. 태양을 피하는 게? 거의 지금 B 선배님 수준으로 태양을 피하고 있어요, 지금. 조금의 태양도 용납하지 못해. 랩에 먼저 한번 테이프 해볼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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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Who am I? Who am I? I'ma let you know, I'ma let you know. I'ma let you know, I'ma let you know. Welcome to my Hollywood. 몰드 조금만 더 할게요. 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더 넣으실 때 다른. 오케이. 조로서지.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추억 하나 만들어볼까요라고 얘기하면 그때 이제 엔드카드를 찍을 거예요. 그럼 그때 이벤트를 저희가 스케치북으로 보여드릴 거고 마지막 인사 한 번 하자 라고 하면서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뭐 이런 거 해주시면 짧게 권역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권역은 혹시 앞에서 다른 분이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에이아 걱정마 내가 할게 그래 그래 밖에서 카운트 소리가 들릴 거예요 카운트를 받으시면서 스테이지로 뛰어나가셔야 돼요 여기가 10초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이긴 하거든요 바로 앞에서 알겠습니다 Are you ready guys? Yes I'm kinda nervous 네 문조 문조 에이아 우리 열심히 해보자 그래 우리 열심히 좋은 무대를 만들어보자 갑자기 긴장되고 재밌겠다 별로? 뭔가 약간 가만의 별로 모든 옷이 벗겨진 느낌이랄까 사방에서 약간 네 너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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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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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선크림 지워줍니다 더 이상 타면 진짜 안 돼 귀엽다 그치? 화이트 텐이 500번 끊습니다 아 여기 빨간 거 오케이 종이징이 시작이다 브룸 브룸 잘한다. Being true about you. I'll be right. I will be right. 전기 calibrate. driving. 나는이 너무 사랑해. 나는이 너무 사랑해. 나는이 너무 사랑해. 나는이 너무 사랑해. 다음은 다음은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